자 그럼 우리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1번 빈칸에 들어갈 글자는 자 여러분 이거 틀린 사람 없죠? 네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자 모자는 베트남어로 무 라고 하잖아요. 답은 4번 4번을 올라주면 됩니다. 자 잘 풀었을 것 같고 자 2번 문제 틀리면 정말 안된다 여러분 이거는 점수 주는 문제죠. 자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면서 나온다. CK 그 다음에 GGH 그 다음에 NG NGH 자 이거는 그래서 점수 주는 문제니까 여러분 꼭꼭 챙겨가도록 해요. 자 그럼 이번에 뭐가 나왔을까요? 자 아까 후회에서 C랑 같은 거 C는 뭐랑 같다? 알파벳 K랑 발음이 똑같이 쌍기역으로 나오죠. 답은 3번입니다. 자 이것도 잘 풀었을 것 같고 그 다음 성조 문제 자 이번에 성조 문제도 굉장히 쉽게 나왔죠. 자 소 같은 경우는 우리 쌀국수 소고기 쌀국수만 알아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우리 for more 라고 하죠. 자 뭐 소 성조 어떻게 되지? 자 내려갑니다. 내려가요. 소는 내려가요. 자 그래서 이것도 점수를 주는 문제였네. 답은 4번 골라주면 된다. 잘했어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.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살짝 뭐랄까 단어 정리가 안된 친구들은 좀 많이 어려웠다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. 자 보도록 할게요. 4번 빈칼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애가 보호이덜라 트 마 권위에 쪼보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자 아버지 이것은 트 자 트 하면 여러분 편지 편지는 트 자 마는 여기서 관계대명사인데 굳이 해석 안 해도 된다. 자 편지인데 뭐냐면 권위에 쪼보아 자 우리 자식이 자 베트남에서는 우리 부모 자식 간의 호칭이 이제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건 우리나라 말 똑같지만 이제 자녀가 자기 자신을 부를 때 나라고 하지 않고 저라고 하지 않고 자식이라는 호칭을 쓴다 그랬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인칭이었지.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. 이렇게 얘기를 했죠.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쓴 편지예요.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.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이 까문 꼰 고마워해야 모세의 텃로우 자 우리 아버지가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쵸? 편지를 텃로우 정말 오랫동안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1번 오래된 자 일단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다. 왜냐면 우리 꾸우 하면은 요거는 형용사로 오래된 낡은이라는 뜻이잖아요. 자 여기 새 뒤에는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. 잘 안되고 2번 즈으 즈으 하면은 지키다 유지하다 그 다음에 간직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. 자 즈으 보다 지키다 유지하다 간직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네. 자 오랫동안 간직할 게가 되겠죠. 자 헵 하면은 좁다 이거 형용사니까 안되고 자 카이 하면은 자 여기서 웃기네 이게 신고하다 라는 뜻이거든요. 신고하다? 신고하다? 이게 그 물론 경찰의 우리 도둑 같은 걸 신고하는 거 이런 것도 되긴 하지만 보통 출생신고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전입신고라든지 그런 거 하는 거라서 어쨌든 신고를 하면 안되겠지? 우리 아버지가 편지를 받았는데 자 5번에 티유 하면 요거 부족하다 라는 뜻 요것도 형용사라서 안돼요. 자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 즈으 라는 단어가 유지하다 지키다 랑 간직하다 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여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.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5번 문제 이제 다이어 문제인데 빈칼에 공동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역시 해석을 하면서 풀어 봅시다. 자 남나이 꼰가이 또이 또이소이 자 남나이 올해 나의 딸은 이런 나이가 되었다. 그래서 여기는 사실 숫자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뭐 다른 말로 들어갈 수 있고 자 숫자가 들어가려나? 자 일단 보도록 합시다.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티드 어쩌고 거우 능템 파이프 띠 자 티드 자 티드 뭘까요 여러분? 티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고기를 티드 이라 그래요. 고기가 티드이다. 자 고기가 아직 안 했어요. 어 아직 안 했어요. 자 거우 너는 능템 자 능 굽다 더 구워라 파이프 자 파이는 한 2, 3분 정도 그러니까 몇 분이라고 일단 해석하면 돼요. 이거는 확실하게 2분이다 3분이다 2분 30초다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몇 분 몇 분 더 구워라 자 그럼 여기 지금 숫자도 되면서 뭔가 고기가 어떻게 된 상태가 같이 들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골라야 되겠다. 자 하나씩 해봅시다. 자 하이 자 하이 하면은 여기에 핌 하이 할 때 하이라서 웃기다라는 뜻이에요. 웃긴 나이? 고기가 웃기다? 말이 안 되겠지. 자 그 다음에 쟤 쟤 하면 어리다 젊다 그래서 쟤도이 조이 하면은 어색하긴 한데 말은 안 된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 그래서 젊은 나이가 됐어요. 어색하다. 어색하긴 해. 그래서 이건 나는 답으로 안 할 것 같아. 자 그 다음에 고기가 젊지 않다? 말이 이상하잖아. 그쵸? 자 오 답은 3번이네. 자 여러분 진 하면 우리 숫자에서 못하이바 못남싸우 바이따 진 아홉살 그쵸? 여기서 숫자 들어간 아홉살이 되겠네. 숫자 9죠. 자 그 다음에 진 같은 경우는 숫자 9라는 뜻도 있고 고기에 관련해서는 익다라는 뜻도 있다. 자 무슨 뜻도 있어요? 익다. 그래서 고기가 익다.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. 자 몽 하면은 원하다. 자 그 다음에 흥 하면은 방향 할 때 향자로 향하다. 이런 뜻이 있는데 다 여기서는 들어갈 수가 없겠네.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진이라는 거를 여기서 숫자로 딱 알아챈 친구들 그러니까 오히려 뭐랄까 단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어 나 이거 아른 나론데 해서 고르면은 그것도 좋은 문제이긴 했네요. 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지만 괜찮은 문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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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